0365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은, 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 운영함. PC 게임 리니지와 리니지 2분,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게임 리니지 M, 리니지 2M, 리니지 W 등이 주요 게임임 연결 대상 종속 회사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업 뿐만 아니라 프로야구 서비스 및 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최근 들어 유니버스 등 엔터, 메타버스 사업 등으로도 실력을 키우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온라인 게임 사업을 포함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관련 인터넷 사업을 영위 국내를 거점으로 북미 및 유럽 등의 우수한 게임 콘텐츠 공급 대시 종속 기업으로 NC소프트 서비스, 콜센터 운영,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 운영 등과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공급하는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리니지와 아이온 및 플레이드 앤 소울, 길드워 2와 와일드 스타, 리니지 M, 리니지 W 등 인기 게임 보유로 글로벌 유저 대상 높은 인지도 형성 재무 대시 경쟁사의 주력 모바일 게임 흥행 및 리니지 모바일의 노후화에도 전년 말에 출시한 MMO와 어피지 리니지 W의 흥행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 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외화 관련 영업의 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 상승 대시 6개의 신작이 론칭 예정인 가운데 기대작 TLA PC 슬래시 콘솔 글로벌 출시,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북미, 유럽 진출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NC소프트의 시가 총액은 9조 5,39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NC소프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36위입니다. NC소프트의 상장 주식 수는 2,195만 4천 스무드 주입니다. NC소프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NC소프트의 퍼은 16.14배이고 추정 퍼은 21.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2.8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5.5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만 8,0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만 5,059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어은 4.1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만 6,929원이고 추정 EPS는 2만 472원입니다. PBA어과 BPS는 각각 2.76배 15만 7,36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5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3.79이며 목표 주가는 55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790억원, 8248억원, 375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592억원, 5866억원, 3957억원입니다. NC소프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5번지 40%이고 유보율은 3만1929.1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2.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0.21 더하기 0.4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1.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0 더하기 1.4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3만4천5백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3만1천원보다 3천5백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43만9천3백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NC소프트의 종가는 43만4천5백원이며 주가가 NC소프트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종가는 43만4천5백원이며 주가가 NC소프트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NC소프트는 거래량 9만5천3배가은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만1천7백삼십사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1만5천6백아흔아홉주, 시티그룹에서 1만934주, 한국증권에서 1만5백일흔내주, CS증권에서 9천9백아흔여덟주, 키움증권에서 7천8백여섯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1만4천9백세주, 목권스탠리에서 1만3백여섯주, 한국증권에서 8천4백일흔아홉주, NH투자증권에서 6,285주, 키움증권에서 5천4백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544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만3천1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NC소프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학원에서 6천4백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의 위주로 매수하여 2만4-3천4백세주, 공유하여 3만5초에 5천4백세주, 식용유하여 3만5백세주가, 중간1001 bin, 중간1백세주, 참여할 자석 가지고, 이 조만간에 3만5백세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